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번 추석 면절날 상당히 바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팅을 하고 또 개혁도 좀 많이 일어난 그런 물건입니다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쪽에는 미사역 뒤쪽에는 수변광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44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5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벌써 병원이 2층과 3층에 입장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먼저 이루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맞춰놓고 분양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즉 준공 대구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6억 1,8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을 명절 연휴 때 쉬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상가라고 하네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텐데 그만큼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본 물건은 미사역에서 약한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와 강일아이시 또 상일아이시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복합단지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사역에서 도보 약한 산문거리 또 강변 호수공원이 유일하게 위치해 있는데 바로 본문거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수변공원이 다 보일 정도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미사역과 본물건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약한 약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또 미사 강변 쪽 강변 호수공원 쪽 주변 지역은 거의 한 만 세대 정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물건이나 어떤 가시성 또 하나는 집갱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풍산지구라든가 현안지구 또 강일지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합단지가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강일아이시와 상일아이시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지금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꾸준하게 산업단지들이 몰려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물건 같은 경우는 미사역적 미사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미사역적 주변 지역이 상업시설이에요 그런데 본물건지는 상업시설과 약간 떨어져 있는데 상업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미사광변, 미사역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물건 같은 경우는 미사역과의 도보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사역에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가 지역이다 그것만 먹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 지하 3층,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본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법정 기준 주차가 36대밖에 안 되는데 총 주차 대수가 약 140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의 여유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 조감도로 보시다시피 물건 앞쪽으로 해서는 수변공원, 바로 뒤쪽으로 해서는 미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본상과 같은 경우는 다른 주변 지역에 있는 상가보다 대지평소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호실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전용이라든가 계약평소가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1층 평단가 자체가 다른 상가, 주변 상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800만 원에서 적게는 약 600만 원대까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층고 높이 자체도 약 5.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층고 높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6억 1,800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다, 병원으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개 호실을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증금 2천에 약 2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평시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증금 5천에 25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6억 대에서 이렇게 가져온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에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 자체가 한 개의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병원처럼 움직여서 치과라든가 소아과, 성형외과, 피부과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로는 재미가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2억 2천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